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개변수 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집어넣는 그거 맞습니다 매개변수는 영어로 파라미터이고 인자는 어규먼트 입니다 영어를 굳이 같이 적어 놓는 이유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할 때 영어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은 매개변수 함수를 실제로 쓸 때 들어가는 것은 인자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 둘이 다른 건 이제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아냐 하면서 물어보고 나는 이제 안다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이거다 하는 잘난 체할 때 말고는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구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죠 가끔 남이 쓴 코드를 보다 보면 매개변수와 인자를 같이 쓰는 예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가 요구하는 인자가 많은 경우에 헷갈리니까 저런 식으로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인자는 이거고 저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인자는 저거다 라는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알아보기 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줄에 매개변수와 인자가 같이 들어가니까 구별을 하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다른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함수 내용은 모델하우스의 내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집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거죠 이 모델하우스는 사실 가짜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가짜로 가득 차 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함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매개변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매개변수가 함수 안에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집에 사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걸 토대로 매개변수에 어떠한 값 인자를 넣어서 자기만의 집을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매개변수와 인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력서를 쓸 때 왼쪽에 적혀있는 항목들이 매개변수이고 오른쪽에 빈칸이 인자가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인자는 이 이력서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매개변수와 인자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는 조금 더 매개변수 인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졌기를 바라고요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는 논쟁보다는 이미 차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코딩 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씩 잘난 척 하는데 쓰기 좋은 소재인 것도 같습니다 맨날 잘난 척하지는 마시고 가끔씩 하는 게 좋겠죠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한번 알려줌으로써 내 스스로 정리가 되는 효과도 크거든요 너무 자주만 아니라면 가끔씩 하셔도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